이 포괄적인 검토에서는 스마트 RGB 코너 LED 플로어 램프를 사용하여 현대 조명 솔루션의 영역을 탐구합니다. 모든 방에 우아함과 분위기를 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플로어 램프는 현대 주택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목적 조명의 주요 기능 스마트 RGB 코너 LED 플로어 램프는 역동적이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조명으로 생활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능을 자랑합니다. 스마트한 기능부터 세련된 디자인까지 이 램프는 인테리어 미학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맞춤형 조명을 위한 스마트 기술 이 LED 플로어 램프의 뛰어난 기능 중 하나는 스마트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홈 시스템에 연결하여 램프의 색상 밝기를 제어하고 장치를 통해 일정을 설정하여 조명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맞춤형 RGB 조명 램프의 RGB 조명을 통해 다양한 색상 스펙트럼 중에서 선택하여 상황이나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빛을 원하든 활기차고 활기찬 색조를 원하든 이 램프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위한 세련된 디자인 스마트 RGB 코너 LED 플로어 램프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생활공간에 현대적인 우아함을 더해 기능적인 조명 솔루션이자 세련된 장식 요소가 됩니다. 쉬운 설정 및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 램프를 설정하고 작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스마트폰 앱 또는 원격 제어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제어로 기분과 활동에 맞게 조명 설정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분위기와 분위기 스마트 RGB 코너 LED 플로어 램프는 모든 방의 분위기와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너 파티를 열든, 책을 읽든, 긴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을 취하든 램프의 맞춤형 조명 옵션은 어떤 순간에도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현대 가정 장식의 가치 스마트 RGB 코너 LED 플로어 램프에 투자하는 것은 맞춤형 조명, 스마트 기술 및 세련된 가정 장식을 중요시하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마트 기능, RGB 조명, 세련된 디자인, 사용 편의성 및 전반적인 가치의 조합으로 실내 공간을 향상시키는 조명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스마트 RGB 코너 플로어 램프는 스타일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 가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마트 기능, 사용자 정해 가능한 RGB 조명, 세련된 디자인 및 현대적인 가정 장식을 위한 전반적인 가치를 갖춘 이 조명 솔루션은 모든 방을 개인화된 안식처로 바꿔줍니다. 생활 공간을 향상시키는 다재다능하고 세련된 조명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분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RGB 코너 LED 플로어 램프에 투자하세요. 이 램프를 인테리어 디자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현대 조명의 세계를 포용하고 아늑한 저녁부터 활기찬 모임에 이르기까지 기억에 남을 순간을 준비하십시오. 이 램프를 인테리어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램프를 인테리어 디자인의 필수적인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